카치 그렇지 됐다 기다려 서서히 서서히 이제 열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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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카운터 주면서 오케이 굿 살짝 밟고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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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됐다 남아 볼 수 있잖아 기다렸다가 아 이번엔 조금 빨랐어 나쁘지 않아 그래도 그냥 여기서 밟아도 상관없어 여기란 밟아도 돼 그렇지 그렇지 기다려 서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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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그렇지 됐어 여기서 액셀을 떼고 돌렸어야 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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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된다 이번엔 여기서 밟으면서 돌아갔다 차가 형 브레이크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여기도 브레이크 내면 여기서 두개 밟아도 돼 그래야지 빠르지 단거리로 가지 좋았어 좋았어 벌써 여기 올랐어 여기가 오히려 아까보다 다 뻗지고 있어 길을 더 써도 되는데 저기도 안쓰고 아 56.8 어쨌든 아까보다 빨라 저에다 그리고 사면 내는 서로가 틀고 어떻게 해야되어 그 메이지만